어떡해. 너무 예쁘다. 어떡해. She will smell the leaves and she will move across to her leaves. And eat the beautiful food that you've given her today. 아니 진짜 사람 같다 움직임이. 되게 움직임이 사람 같고. 나 지금 쳐다보고 있어.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이제 잠 깼나 보다. 먹는다 귀여워. 너무 사랑스럽다 근데. 신비롭다. 먹고 싶은데 아직 못 먹어 애기들이. 애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동물 애호가로서. 저도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또 꿀벌 얘기 보니까. 후지산 태폭발이 곧 앞두고 있다. 이상지연으로 인한 서식지 이동으로 인해서. 발현된 것 같다는 얘기들도 있다 그러고. 맞아요. 후지산 태폭발이 곧 앞두고 있다. 애기들은 아기와 두고 있다. 아기의 양배가 곧piece의 미칩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아기의 양배가 곧 앞두고 있습니다. 아야야야. 매우 심각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Tank한테 배고파는 Обbat구이 لم듭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애기들은 안 먹고 기다리네. 먹지도 안 먹고 기다리네. 보다 쳐다보기만 해. 귀여워. 와우! 핑크 프린트. domin지. 우와, 진짜? 되게 비슷하다. 우와... 우와... 전혀 모르겠는데? 하하하. 사람 지문이랑 거의 비슷해. 발톱이 있는데 지문이 어디 있어. 우리도 지문이 있는데 손톱도 있잖아. 손, 발톱, 손톱이 긴 거 아닐까? 그러네. 팔 안에 있나 보다 지문이. 코알라 킹도 프린트? 네, 우리 같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것 같아요. 코알라 킹도 프린트. 고알라 킹가 2개의 크기는 것도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